강원 영월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인 제57회 단종문화재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세계유산인 장능 영월문화예술회관 관풍원 동강둔치에서 성대하게 열립니다. 단종문화재는 조선제육대 임금인 단종의 고운과 충신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67년 4월 단종재앙 이래 문화재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능의 재앙을 올리는 57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축제입니다. 단종의 옷자락을 따라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정수낭후의 삶을 기리는 정수낭후 선발대회, 군민 470명이 참여하는 단종 유배행렬인 단종 퍼레이드, 단종과 268인의 충신들을 배양하는 단종재앙, 옛 국장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단종 야간 국장,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칡줄다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그 밖에도 체험행사, 메인무대에선 지역예술인 및 인기가수 공연, 드론쇼, 불꽃놀이, 영월의 토소금식 먹거리까지 풍성하게 준비되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가득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책에서 구경을 하느라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